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오형제 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는 양반집이 있었어요. 아들을 다섯이나 두고 있는 부부는 걱정할 것이 없었죠. 여보, 제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봐요. 좋은 남편에 효자 아들을 다섯이나 두었네요. 당신이 행복하니 나도 좋구려.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인자하고 점잖던 아버지는 간신의 모함을 받아 역적으로 몰려 죽고 말았죠. 집안은 하루아침에 품비박산이 나고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어린 자식들을 바라보았어요. 이 어미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구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오 형제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죠. 다음날 어머니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한양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부모 없이 남게 된 어린 형제들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어요. 얘들아 그만 울어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지내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맏형은 동생들을 위로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관하의 관졸들이 집안으로 몰려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역적들은 나오거라 아무도 없느냐 당장 나오거라 나오지 않으면 끌어낼 것이다. 관졸들의 무서운 소리에 맏형은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어요. 집에는 저와 어린 동생들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그 말이 사실이냐? 만약 거짓말이라면 사또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일 다시 올 테니 네 어미를 찾아놓거라. 관졸들이 집을 나가자 형은 급하게 동생들을 불러앉혔어요. 지금부터 형이 하는 말을 잘 듣도록 하거라. 어머니가 원수를 갚겠다고 가셨으니 우리가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도리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지금 당장 짐을 싸서 형이 알려주는 곳으로 가거라. 가서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서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 내가 연락을 하기 전에는 이곳에 오지 말아야 한다. 알겠지? 맏형은 다른 동생들을 친척 집으로 보내고 제일 어린 막내 동생만을 데리고 집이 보이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 운막을 짓고 온갖 고생을 하며 동생을 보살피며 살았죠. 몇 년이 지나도 한양으로 가신 어머니는 소식 하나 없었고요. 그렇게 8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운막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데 자기가 살았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일이지? 우리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네. 아무래도 내려가 봐야겠다. 마지는 동생을 남겨두고 혼자서 조심스럽게 예전 집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담장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니 수많은 하인들이 다니며 짐 정리를 하고 집을 고치기도 했어요. 마지가 집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웬 여인이 돌아다니며 하인들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바로 오형제의 어머니였죠. 마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 뭐, 뭐라고, 어머니, 도적이다, 도적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치자 하인들은 달려들어 마지를 때리려고 했어요. 마지는 할 수 없이 산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가 자식인 나를 모른 척할 순 없는데 왜 그랬을까? 마지는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겼어요.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래, 어머니께서 나를 못 알아보셨던 거야. 장성한 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야. 그날 밤, 마지는 다시 집으로 내려갔어요. 살금살금 담을 넘어서 안방 쪽으로 가보았어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방 안을 들여다보니 어머니와 늙은 노인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지는 노인과 다정해 보이는 어머니를 보자 너무 놀라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밖에 누구냐? 누가 왔느냐? 노인과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서 마지를 보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의 마다들입니다. 저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도둑이야! 도둑! 어머니는 표득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그러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마지는 할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산속 운막집으로 돌아간 마지는 황망하고 슬픈 마음을 가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어떤 연유로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거지? 함께 있는 저 노인은 도대체 누굴까? 한참을 고민하던 마지는 다음 날부터 변장을 하고 다니며 어머니께 있었던 일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마을 장터에도 가게 되었죠. 장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북적거렸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돌아다니던 마지는 장사꾼들이 모여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저기 그 집 소식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은 오영재 집 얘기요. 그러게요 나도 들었는데 그 여자가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원수하고 살고 있다면서요? 옆에서 듣고 있던 마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가 소리치며 나서자 장사꾼들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마지는 장사꾼에게 다가서며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달라고 했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마지는 운막으로 돌아간 후 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10년 후에 만나자고 했는데 8년 만에 만나게 됐구나. 오랜만에 만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슬프구나. 형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마지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떠나신 어머니가 옛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함했던 그 원수의 꼬임에 넘어가서 원수놈과 함께 살고 있구나. 큰형의 말을 들은 동생들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 형제는 곧바로 어머니와 원수가 있는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하인들이 오 형제를 막았지만 분노가 가득한 형제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오 형제는 어머니와 원수를 마주하게 됐어요. 무슨, 무슨 일이냐?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 형제는 원수의 목을 베었어요. 하지만 차마 어머니를 죽일 순 없었죠. 당신은 이제 어머니도 아닙니다. 오 형제는 울부짖으며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니 산 아래에는 이미 관졸들이 오 형제를 잡아들이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어요. 형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원안을 풀었으니 이제 됐다. 변심한 어머니를 보니 살고 싶지도 않구나. 또한 관졸들에게 붙들려가는 것보다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오 형제는 그만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맑았던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해지며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흘 밤낮을 쉬지도 않고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내리더니 산이 무너질 듯이 흔들리며 오 형제가 죽은 자리에 바위 다섯 개가 올라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죽은 오 형제를 안타까워하며 이 바위를 오 형제의 바위라고 불렀어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어머니는 오 형제의 바위에서 올부짖다가 구렁이로 변하고 말았대요. 수암산 정상에는 슬픈 설화를 간직한 오 형제의 바위가 지금도 자리하고 있대요. 직위 설화 옛날 신라 시대에 선덕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여왕은 지혜롭고 인자할 뿐 아니라 용모 또한 아름다웠죠. 백성들은 그런 여왕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어요. 소식 들었어요? 여왕님이 설아벌에 나오신대요. 정말이요? 그럼 우리도 여왕님을 뵈러 가볼까요? 아유 그러자고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백성들은 여왕이 행차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드디어 여왕님이 행차하는 날이 됐어요. 여왕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온통 백성들이었어요. 그 중 활리역에서 온 직위라는 사람도 여왕님을 보게 됐어요. 직위는 아름다운 여왕을 보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름다운 여왕님! 아름다운 여왕님! 직위는 여왕을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여왕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은 채 날마다 여왕을 보기 위해 길거리를 돌아다녔죠. 하루라도 여왕님을 보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중얼거리며 돌아다니는 직위를 보고 백성들은 그가 미쳤다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직위가 여왕님을 사모한다는 소문은 궁궐 신하들까지 듣게 되었어요. 천한 직위란 놈이 여왕님을 사모한다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를 지껄이고 다니지 못하게 당장 잡아오거라. 신하들은 직위를 잡아서 몰매를 때리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왕을 사랑하는 직위의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위는 여왕이 절에 불공을 들이러 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여왕님을 뵐 수 있겠구나. 여왕님께서 가시는 길목에서 기다려야지. 직위는 여왕이 행차하는 길목에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여왕이 행차하는 날이 됐어요. 직위는 멀리서부터 여왕을 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왕님 정말 아름다워요. 신하들은 직위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달려가서 직위를 잡아 포박했어요. 무슨 일인데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할 수 없이 신하는 여왕에게 직위의 행동을 알렸어요. 그러자 여왕은 직위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가까이에서 여왕을 볼 수 있게 된 직위는 너무나 행복했죠. 나를 좋아해 주니 고맙구나. 나는 지금 절에 불공을 들이러 가고 있는데 너도 함께 가겠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선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직위는 신하들과 함께 여왕의 뒤를 따라서 절에까지 갈 수 있게 됐어요. 절에 도착한 여왕은 불공을 들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위는 여왕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법당 앞에 있는 탑 아래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여왕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여왕을 더 보고 싶었던 직위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죠. 그때 마침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여왕은 잠들어 있는 직위를 보았어요. 나를 보려고 여기에서 또 기다리고 있었구나. 고맙고 가엾구나. 여왕은 팔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서 직위의 가슴에 올려주고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옮겼어요. 잠시 후 직위는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고 여왕이 놓고 간 금팔찌를 보게 됐어요. 이게 정말 여왕님께서 주신 금팔찌란 말이지? 여왕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잠이 들어 있었단 말이지. 직위는 금팔찌를 보면서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잠들어 있던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여왕님의 팔찌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기뻐하면서도 화가 났던 직위는 어쩔 줄 몰라하며 절간 마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직위의 가슴이 점점 빨갛게 변하더니 불씨가 되어 불타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내 몸이 왜 이러는 거지?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슴 속의 불길은 활활 타올라서 어느새 직위의 몸은 새빨간 불덩어리로 변해버렸어요. 직위는 온 힘을 다해 마당에 있는 탑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직위 몸의 불길은 탑으로 옮겨지고 탑은 불길에 활활 타올랐어요. 여왕님은 어디쯤 가셨을까? 빨리 여왕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 몸이 왜 이러지? 직위는 온 힘을 다해 여왕님을 따라가려고 허우적거리며 걸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직위가 가는 곳마다 온통 불바다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마을에도 불귀신이 오면 어쩌죠? 불귀신 직위는 여왕님이 가는 곳을 따라다닌대요. 백성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에도 직위가 올까 봐 벌벌 떨며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선덕 여왕은 불귀신을 쫓는 주문을 지어 백성들에게 내놓았어요. 직위는 마음에서 불이 나 몸이 불로 변하였다. 바다에 멀리 쫓아서 보지도 말고 친하지도 말지어다. 여왕은 이렇게 주문을 써서 대문에 붙여놓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문이 붙어있는 집은 불이 나지 않았어요. 직위는 불귀신이 되었어도 여왕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따르고 쫓았어요. 깨달음을 얻은 종이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종이를 팔아서 먹고 사는 최씨가 살고 있었어요. 최씨는 여기저기를 다니며 종이를 팔고 있었죠. 아휴, 날씨는 춥고 종이는 안 팔리고 어디로 가야 장사가 잘 되려나? 최씨는 한참을 생각해봐도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발길 닿는 곳으로 가볼까? 종이장수는 터덜터덜 산길을 걷다 보니 진부람이란 암자가 보였어요. 그래, 절에 가면 스님들이 글을 많이 쓸 테니까 종이가 좀 팔리겠지? 최씨는 진부람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암자에는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동안거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스님들이 경전을 읽고 법문을 공부하는 소리만이 들렸죠. 최씨는 두리번거리며 절간을 돌아다니다가 법당 안을 기웃거렸어요. 스님들은 모두 법당에 모여 법문을 듣고 있어서 말을 걸어볼 수도 없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저렇게 듣고 있는 거지? 최씨는 법문을 하시는 조실스님을 보았어요. 스님을 보고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법당 안으로 들어가 맨 뒤 구석자리에 앉게 됐어요. 장엄하고 엄숙한 법당 안의 모습에 마음을 사로잡힌 최씨는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실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최씨는 스님을 따라갔어요. 스님, 저는 종이를 팔고 다니는 최창호라고 합니다. 법문을 듣고 저도 입산수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출가하여 승려가 되고 싶습니다. 스님은 최씨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스님만 바라보고 앉아있던 최씨는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종이장수 주제에 어떻게 스님이 될 수 있겠어? 최씨는 실망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그때였어요. 사내가 오려고 그런 꿈을 꾸었나 보네. 지난방 꿈에 부처님께서 거다란 바루 하나를 주셨다네. 자네는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니 열심히 수행해서 큰 도를 이루도록 하게. 최씨를 법기라고 생각한 스님은 바로 최씨의 머리를 깎아주었어요. 이날부터 행자가 된 최씨는 물을 깃고 나무를 하고 밥을 지으며 연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량에서 하는 허드렛 일들은 모두 잘하는데 연불은 하나도 외우지 못했어요. 나는 정말 바보인가? 외우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입산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최잉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수경도 외우지 못하고 수계도 받지 못했죠. 대중들은 최잉자를 바보라고 수군대며 놀려대기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최잉자는 조실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 연불 한 줄 못 외우는 멍청한 저는 이만 내려가서 다시 종이장사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말하는 최잉자를 보며 스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계속하거라.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너 같은 수행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줄 테니 잘 들어보거라. 스님은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을 찾아가 수행을 하던 판타카 형제의 이야기를 최잉자에게 들려주었어요. 판타카 형제는 부처님의 법문을 날마다 열심히 들었지만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 형제들은 아무래도 바보인 것 같죠? 부처님께서 날이면 날마다 설법을 하시는데 한마디도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멍청해서 어떻게 스님이 될 수 있겠어요? 대중 스님들은 판타카 형제들을 놀려댔어요.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떠나기로 했죠. 그때 부처님께서 형제들을 불러앉히셨어요. 판타카야, 외우거나 기억하는 것은 그리 소중한 일이 아니란다. 너희는 오늘부터 절들을 깨끗이 쓸고 닦으며 스님들이 닭발에서 돌아오면 정성으로 발을 닦아주거라. 이렇게 매일같이 하다 보면 얻는 바가 있을 것이야. 형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부터 절의 뜰을 쓸고 닦으며 탁발에서 돌아온 스님들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하지만 대중 스님들은 판타카 형제를 비웃었죠. 쓸고 닦아라, 어서 내 발을 닦아라. 대중 스님들이 아무리 거만하게 비아냥거려도 형제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마당을 쓸고 있던 판타카는 빗자루를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그래, 알았어. 너무나 기뻤던 판타카는 이렇게 소리치며 부처님께로 갔어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판타카를 바라보았죠. 부처님께서 제게 쓸고 닦으라고 하신 말씀은 저의 업장을 쓸고 마음을 닦으라는 뜻이었죠. 그래, 참으로 자항하구나. 부처님은 그 길로 큰 북을 울려서 대중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판타카는 깨달았다. 판타카는 깨달았다. 스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최행자는 판타카와 같은 수행인이 되기로 마음을 다졌어요. 스님, 잘 알겠습니다. 전수경을 외우지 못해도 읽고 또 읽을 것이며 늘 법당 후원할 것 없이 쓸고 닦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수행을 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주실스님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환하고 밝은 불빛이 비쳤어요. 범상치 않은 불빛이구나.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스님은 밖으로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최행자의 방에서 방광이 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스님이 최행자의 방문을 열어보니 행자는 잠들어 있고 그가 읽던 천수경에서는 빛이 발하고 있었어요. 이 일이 있던 다음 날부터 글 한 줄 못 외우던 최행자는 천수경뿐 아니라 어떤 불경이든 한 번만 보면 모두 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최행자는 후일 대흥사 13대 국사의 한 분인 범해 가간스님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조선중엽의 불교설화를 각색한 이야기예요. 저승에 다녀온 이야기 옛날 황해도 어느 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선비가 있었어요. 돌봐줄 가족이 없었던 선비는 병이 들고 말았죠. 내가 살아생전 남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누워있다가 죽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선비는 이런저런 지난 일들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선비의 꿈속에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습니까? 당신이 죽을 때가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우리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온 것이오. 저승사자들은 선비의 양팔을 붙잡고는 집을 나왔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승은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걸어가야 합니까? 수말리를 여행한 것 같네요. 힘이 들어서 못 가겠어요. 선비가 물어보아도 사자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어요. 이렇게 걷고 걷다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성이 보였어요. 사자들은 그제서야 선비의 발을 놔주었죠. 선비는 두리번거리며 커다란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문 안과 밖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무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선비는 덜덜 떨며 무사들을 바라보았어요. 여, 여기가 염라대왕이 있는 곳입니까? 그러자 무사들은 대답도 없이 창을 내리치며 손짓을 했어요. 손짓하는 곳을 바라보니 무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얼굴에 염라대왕이 눈을 불아리며 선비를 바라보았어요.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이승에서는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 선비는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대답했어요. 저, 저는 몇 대째 황해도 연안에서 살고 있지요. 보시다시피 인물도 못나고 어리석고 둔해서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는 동안은 염주를 굴리며 사랑과 자비를 베풀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지옥은 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염라대왕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저승사자가 선비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대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하신다. 사자들이 너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과 착각을 했구나. 이제 어서 네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선비는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며 큰절을 했어요. 저승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사자가 선비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선비를 불렀죠.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내가 살던 집을 알려줄 테니 그곳에 찾아가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내 말을 좀 전해주게. 선비는 그렇게 하겠다는 듯이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저승에 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입고 온 두루마기가 이렇게 낡았다네. 그러니 가족들에게 새 두루마기를 준비해서 불에 태워달라고 해주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승에 가서 사자님을 만나고 왔다는 제 말을 믿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만 알고 있는 증거를 알려주었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라에 공을 세워 받은 훈장이 하나 있다네. 그 훈장의 끝이 부러져서 역사책 제3권 안에 넣어두었네. 그것을 말하면 내 가족들이 자네의 말을 믿을 것이네. 저승사자는 말을 마치고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다른 저승사자들이 나타나서는 이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자, 어서 가자. 사자님, 조금 전에 저와 얘기를 나누던 그분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냐? 뭐 알려주지. 그분의 성은 박이고 이름은 우라고 한다. 선비는 박우라는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저승사자들의 뒤를 따라갔어요. 저승사자들은 선비와 함께 강가에 이르자 선비를 물속으로 밀어넣고 말았어요. 선비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죠. 선비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선비가 깨어나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살았어요? 살아났다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난 게 아니라 죽었었다는 말씀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사흘 동안이나 죽어있다가 깨어났다고 알려주었어요. 선비는 며칠 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저승사자의 부탁대로 그의 집을 찾아 나섰어요. 물어 물어 가다 보니 박우의 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집을 찾기는 했지만 지체 높은 양반인데다가 두 아들 모두 간직에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선비는 할 수 없이 대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기만 했죠. 하루가 다 지나고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집안의 늙은 하인이 선비를 불쌍히 여겨서인지 밖으로 나왔어요. 아,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얼어주가이요. 그러니 어서 가세요. 그냥 갈 순 없습니다. 저승에서 이 집 어르신의 부탁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제발 아드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뭐요? 저승에서 누굴 만났다고?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어서 가시오. 여보시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 주시오. 아무리 사정을 해도 하인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선비는 할 수 없이 문 앞에서 벌벌 떨며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지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섰죠. 그때 바구의 두 아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선비는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어요. 제발 제 말 좀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미친 사람이라 생각해도 좋으니 제발 좀 들어주세요. 두 아들은 선비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앉기를 권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선비는 저승에서 부친을 만났다는 이야기와 새 옷을 해서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러자 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불쌍한 사람 같아서 들어오게 했더니 정말 미쳤구나. 날이, 날이 부친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신 후에 저를 끌어내시지요. 선비는 저승사자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집 안에 가보인 훈장의 조각이 역사책 제3권 안에 들어있단 말을 하자 두 아들은 삼국유사를 꺼내 살펴보았어요. 형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정말 여기 있네요. 그제서야 선비의 말을 믿게 된 두 아들은 선비에게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두루마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좋은 날을 잡아 두루마기를 태우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내고 사흘이 지난 후 선비와 두 아들의 꿈에 저승의 바구가 나타나 고맙단 인사를 전했어요. 두 아들은 선비를 다시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며 평생 은인으로 모셨대요. 열두 동물 이야기 옛날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하늘대왕은 땅을 내려다보며 살피고 있었어요. 어디 보자. 다들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있구나. 땅에서 평화롭게 뛰어노는 동물들을 보며 하늘대왕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하늘대왕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쁘고 피곤했어요. 신하들은 대왕의 옆으로 다가갔어요. 대왕님께서 오랜만에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 혹시 병이 날까 걱정입니다. 신하의 걱정에 대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정말 힘이 드는구나. 하지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느냐. 대왕님, 저 아래 땅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들 중 뛰어난 동물들은 하늘나라로 불러들여서 대왕님을 돕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하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그런데 어떤 동물이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신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서둘러 이야기했어요. 예, 내일이 마침 정월 초하루이니까 동물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시켜서 1등으로 들어오는 동물부터 대왕님께서 상을 내리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당장 땅에 내려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오거라. 신하는 하늘대왕의 명령을 받고 서둘러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동물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자, 하늘대왕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하면 달리기 시합을 하겠습니다. 하늘문 앞에 제일 먼저 도착한 동물부터 시작해서 열두 동물까지 하늘대왕님께서 상을 내리시고 대왕님의 일을 돕는 신하가 될 것입니다. 동물들은 신하의 말을 듣고 신이 나서 서로 상을 받겠다며 떠들어댔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어서 가서 자야지. 동물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다른 동물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는데 덩치가 커다란 손은 잠을 자려다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했어요. 나는 힘도 세고 부지런하고 끈기도 있지만 달리기는 잘 못하는데 내일 아침에 출발하면 분명히 늦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출발해야지. 소는 다른 동물들이 잠들어 있는 깜깜한 밤중에 하늘문을 향해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생쥐가 살짝 미소리를 짓더니 소의 등으로 폴짝 올라타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편안하게 하늘문까지 갈 수 있겠는걸? 그럼 난 잠이나 한숨 자야겠다. 소는 등 위에 쥐가 올라탄 것도 모르고 열심히 걸었어요. 밤새도록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간 소는 하늘문 앞에 1등으로 도착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내가 1등으로 왔을 거야. 신이 나서 하늘문에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 쥐가 소의 등에서 폴짝 뛰어내려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걸 어쩌면 좋냐? 이 미련한 소야. 내가 1등으로 들어왔는걸? 소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쥐가 열두 동물 중 제일 첫 번째가 되었고 두 번째는 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문 앞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세 번째로 토끼가 도착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호랑이가 토끼를 불렀어요. 야, 토끼야. 감히 네가 호랑이님 앞에서 먼저 들어가겠단 말이냐? 토끼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아닙니다. 호랑이님. 어서 들어가시지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들어온 동물은 토끼가 아닌 호랑이가 되었어요. 그 뒤로 다른 동물들도 서로 앞다투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늘나라 동물이지만 잠깐 실수를 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신비한 용이 뒤를 이었어요. 그 뒤로는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늘대왕의 신화는 동물들을 돌아보며 1등부터 들어온 순서대로 의자에 앉혀주었죠. 그리고 하늘 문 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어요. 자, 이제 한 자리 남았습니다. 어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멀리서 꿀꿀거리며 밥을 먹고 있던 돼지가 신화의 말을 듣고는 서둘러 뛰기 시작했어요. 콕콕, 뭐, 뭐라고? 한 자리 남았다고? 콕콕, 큰일 났네. 어서 가자, 어서 가. 돼지는 먹던 밥도 남기고 서둘러 일어나서 뛰어간 덕분에 열두 번째로 하늘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돼지가 들어가자 하늘문은 닫히게 되었죠. 하늘대왕은 동물들을 둘러보며 칭찬해 주었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달려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큰 상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 해마다 1등으로 들어온 동물부터 한해를 대표하며 나를 도울 것이다. 새해가 시작되면 자기가 대표가 될 수 있다는 하늘대왕의 말에 동물들은 크게 기뻐했어요. 이때부터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는 1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띠동물이 될 수 있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